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맛있는데? 립스틱? 아 먹어도 돼? 우와 잘했다. 행복해. 행복해. 아빠 해줄까? 안녕하세요. 롯데백화점에 김밥 먹으러 왔습니다. 김밥 먹으러 온 건 아니고 쇼핑하다가 배고파서 호두코트에 내려왔는데요. 김밥 먹고 있어요. 사람 너무 많네. 소시지 먹어? 장아지 인형 할머니가 사줘서 미화가 몇 년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돼지국밥 먹고 디저트 먹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서면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일 깨서 좀 더할게. 계속 먹기만 먹고 자고 맛있다. 조언니도 아이스크림 먹고 잘 먹네. 리아 맛있어?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뭐야? 크림이야? 안녕하세요. 롯데 김에 아울렛에 와서 호떡이랑 햄버거 먹고 싶습니다. 맨날 한식만 먹다가. 호떡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지원이도 많이 커서 여기에서 빵 먹겠어요. 네. 저는 이따가 중식 먹으려고요. 짬뽕이나 짜장이나. 네. 이따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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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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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ğer 오오오 수프 수프 우와 스타바이스 괜찮아 오늘 2일차 모레 ruins 바닷가에 왔습니다 2일차 이번에는 웨스틴 조선에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입원을 해봤고요 저희가 숙박하는 건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들어가는데 그 전에 최대한 숙박에 없는 바다의 시간을 좀 더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예쁘라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쪽은 사람이 거의 없고요 저 바닷가 쪽은 참 사람이 많습니다 저번에 저쪽에서 매년 모래놀이를 해야지 비주얼은 모르라고 너무 많아서 모래놀이만 하고 있고요 조선아 안녕 네 모래놀이를 어떻게 하고 와이프랑 리아는 너무 좋아해 바닷가의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사소 촬영하겠습니다 바닷가of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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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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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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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배달 왔어. 너가 가고 싶어. 너가 가고 싶어. 진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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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쁘다.